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고1, 고2 학생들. 고1, 고2 학생을 위한 캐스트고요. 40일 챌린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죠. 제가 이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제 엄청난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료 받을 수 있는지도 설명드릴 겁니다. 7월달, 8월달 여름방학을 보냈으면요. 9월 모의고사에 분명히 성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만약에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점수가 똑같다라던가 오히려 떨어졌다. 이거 석 달을 그냥 보낸 겁니다. 이게 누적되면 3학년 때 정말 고생할 수 있거든요. 3학년 때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국어수학 탐구에 공부를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영어 공부 시장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영어는 고1, 고2 때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끝나야 돼요. 그 중에 핵심은 물론 제가 오늘은 어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휘는 암기하셔야 되는 거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해석 능력이죠. 우리 고1, 고2 학생들 알 겁니다. 문제를 풀 때요. 해석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한 줄짜리 짧은 글 같은 경우인 사실 단어만 알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 줄, 네 줄, 다 줄 문장이 막 넘어가잖아요. 문장이 길어지면 생기는 문제가 뭐죠? 한 번 쭉 읽고 이제 이해가 안 돼요. 두 번, 세 번 막 읽습니다. 학생들 표현으로 빌자면 막 무디성으로 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어의 조합으로 하니까 머리가 뒤죽고 섞이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읽으면 중간쯤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 지금 뭐 읽고 있는 중이지? 이런 느낌이 딱 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해석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40일 챌린지라고 하는 게요. 40일 동안에 해석 능력을 완전 부스트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릴 거고요. 어떤 자료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개 문장씩 제가 드릴 건데 이 10개 문장이 모의고사에 나왔던 고1, 고2 따로 있습니다. 다운받으실 때 고1용과 고2용이 따로 있으니까 고1 학생은 고1, 고2 학생은 고2를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3줄 이상의 모든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게 3줄이에요. 가장 긴 건 8줄짜리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8줄 만에 마침표가 나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게 지문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문장 하나에 머리가 빙빙 돈단 말이에요. 너무 단어가 많으니까, 정보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10문장씩 근데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건 저희 연구팀도 너무 이제 일이 복잡해갖고요. 열흘에 한 번씩 저희가 드릴 겁니다. 자, 열흘에 한 번씩 드릴 거고 그래서 항상 저희 선생님 새소식에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개 자료실에 올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문장씩인데 길고 복잡한 문장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끊어주고 묶어줬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끊어주고 묶어주고 이건 기본사항입니다. 이건 돼야 돼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키워드를 잡는 겁니다. 국어 문제 풀 때는 학생들이 키워드를 잡죠. 근데 왜 영어 읽을 땐 이렇게 풀어요? 가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구문도 깨려버리면 3줄, 4줄, 5줄, 6줄 넘어가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줄 이상의 모든 자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범 답안인 키워드 잡는 거 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슨 설명이냐? 하루 열 문장씩 키워드 잡는 공부 내가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 해석이라는 게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바꾸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필자가 의도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면서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건 고1 지문이에요. 고2 학생들은 고2 자료 따로 올라갑니다. 고1 걸로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아마 보는 학생들은 고2 학생들은 너무 쉬운데 할 수 있지만 고2는 다릅니다. 고2 모이고사고 얘는 고1 모이고사고 문제를 읽을 때 자, 벌써 딱 3줄 넘어가죠? 끊어 읽고 묶어있는 게 해석의 전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옛날처럼 한번 해볼게요. 인간은 오랫동안 현재 알려야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디펜돈 자, 뭐 협력에 의존해 오고 있대요. 전인사 명상 15호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 자, 뭐를 위해? 음식 공급을 위해 뭐를 위해?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그리고 뭐를 위해? 습득 근본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 어떠니?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장은 두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읽기 어려운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씩 읽을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키워드예요. 영어의 키워드는 되게 쉬워요. 왜 쉽냐?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뭐를? 모든 언어의 공통점은요. 육하원칙만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 수식어고는 원래부터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수식어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의 뼈대.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보이게 하는 건데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과 특히나 언제 어디 어떻게 왜 그러니까 육하원칙입니다. 그것만 들어가면 이 문장을 이해한 거예요. 그럼 두 번씩 읽을 때 볼게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모모는 인간은 모모다 이게 동사적이죠. 야 오랫동안은 꾸며주는 말이 불가하단 말이야. 인간은 의존에 왔대요. 목적어 어디? 협력. 자 육하원칙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협력에 인간은 의존에 왔습니다. 이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걸 위해 저걸 위해 그리고 이걸 위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위에는 힘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필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전체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협력에 의존해 왔습니다. 뭐냐면 평균적으로 영어는 여섯 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모든 여섯 개의 문장을 이렇게 키워드 잡으면서 읽으면요. 절대 줄거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대입학으로 나오던 빈칸으로 나오던 어휘, 무관문, 요양문, 장문도캐로 나오던 오답들이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강약을 줘야 되거든요. 중요한 말과 중요하지한 말을 구분을 해야 돼요. 다시요.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협력에 의존해 오지 않았습니까. 끝. 이것저것 저걸 위해.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범 답안지를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백처리에 표시되어 있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전체고 뒤에는 다 뭐예요? 한 번 읽고 넘기는 수식어란 말이에요. 저희가 40일 동안에 공부 좀 조금만 하세요. 하루에 10문장 공부해봤자 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도 영어는 그래도 20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20분도 안 하면 영어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뭐냐면 해석의 본제는요. 문장, 문장, 문장에 필자가 의도하는 말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국어는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영어는 가로 열고 닫으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여와랑 다른 게 문장이 길고 복잡하게 나오면 이 문장에서 어렵다. 두 번째, 이거 해석하다 보면 위에 스토리 다 까먹는다예요. 그런데 문장을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 이 여섯 문장을 쭉 나열을 해보세요. 키워드를 잡으면서. 절대 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아, 이건 오답이겠구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 열흘에 한 번씩 드릴 거고 지금 이제 여러분이 지금 딱 케이스트 끝나자마자 공개 자료실에 들어가면 자료가 딱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썼던 이 원문 지문과 자,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이 있는 것도 같이 드릴 거니까 공부 빡세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 이거 줄거리 잡는 연습 키워드 잡으면 글 이해하는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희 Q&A 들어오셔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저희 연구 실장님과 연구 조교들이 친절하게 답을 할 겁니다. 영어의 본질은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 줄인다는 얘기예요. 영어의 본질은 스킬 아닌 거 아시죠? 어휘 되고 해석 되면 끝난 겁니다. 근데 어휘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석이라는 게 다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그대로 바꾼 게 해석이 아니에요. 해설지 그대로 둔 게 해석이 아니라 문장, 문장, 문장에서 필자가 의도하는 말 내가 따라가는 게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 공부하듯이 그 짧은 글 읽을 때처럼 그렇게 읽으니까 이게 아 모의고사 선생님 어려워요. 또는 이게 단지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학교 내신 공부할 때 학생들 다 뭐가 들어가요? 부교제 들어가고요. 그렇죠? 모의고사 변형 문제 들어간 학교 많고요. 그럴 때 왜 어려워하는지 아시죠? 중학교 때 공부하듯이 가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다 해서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고요. 주제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뭘 말하는지 툭 하면 까먹고요. 이 공부는 결국에 9월 모의고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 2학기 중간고사를 위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영어의 해석 실력이 쌓인 아이는요. 학생은 어느 시험이 와도 원하는 만큼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빡세게 공부하셔갖고요. 내가 빡세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루에 20분간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원래 공부하던 채 공부하는 겁니다. 어휘도 외우시고요. 9월 모의고사 역대급 점수 찍으시고요.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 부교제에서 부교제가 뭐가 들어가던 아니면 모의고사 변형 문제 뭐가 들어가던 전체 줄거리를 잊지 않으면 변형 문제 뭐가 하나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글인지 알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Q&A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기원합니다.